안녕하세요. 판례원고 문장립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3년 1월 1일자 판례원고 형사 명단 제출 거부와 역학조사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7.290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,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.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겁니다. 내용 보시죠. 이 사건 센터, 이거는 아마 신천지 사건입니다. 신천지에 센터가 있었어요. 이 센터가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한 A라는 사람이 2020년 12월 3일 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피고인은 그 센터의 관리자였어요. 그래서 역학조사 담당관이 2000년 12월 3일 날 행사 기간 중 센터 출입자 명단과 시설 근무자 명단을 요구합니다. 피고인이 그 요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명단 제출을 안 해요. 수사기관은 역학조사 거부 행위로 피고인을 기소한 거예요. 그럼 과연 이 명단 제출 거부가 역학조사 방해 거부가 맞는지 이게 문제가 된 거죠. 즉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명단 제출 를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맞느냐 이게 문제 된 거죠.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기 등을 위해서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. 그리고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의 규모의 활동 이런 활동을 가격적으로 조사를 한다. 그런데 이 역학조사에 추적하다 보면 법령에 정한 절차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절차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다만 형벌법규의 적용을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정한 주체, 시기, 대상, 내용, 방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활동만을 가능하다. 정리하면 이 역학조사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는 있다. 그렇지만 이 역학조사 거부로 처벌까지 하려면 그거는 시행에서 정한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하라 이거예요. 그런데 이 사건은 명단 제출 요구가 이 시행령에 정하는 역학조사의 주체, 시기, 내용, 방법 등의 요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안 한 것 같다. 그러니까 지금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고 이것이 없으면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역학조사 방해로 본다. 이렇게 봐버렸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명단 제출 요구 행위 자체가 시행령에 정하는 주체, 시기, 내용, 방법 이런 것이 다 해당했는지까지 보라는 거예요. 그걸 봐서 역학조사라고 판단이 들면 그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보기에 이거는 역학조사가 이런 요구를 충족했는지 잘 모르겠다. 이런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. 이렇게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의 역학조사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협조, 거부가 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.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. 왜냐하면 이 감염병 예방법상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좀 옛날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어떤 소규모 지역이나 또는 병원 이런 데서 발현하는 정도에 상정하고 만든 법이에요. 이렇게 코로나처럼 삽시간이 퍼들어가고 전국 단위, 전 세계 단위로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명단 제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. 따라서 그거를 이제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된다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고 있는 걸로 대법원은 보고 있는 거죠. 따라서 그것은 이제 법이 미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법령 등의 절차가 있고 그에 따른 행위만의 역학조사 행위가 되고 그 거부한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이 예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대법원을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에 관련해 대법원 8년 판결이 나와 있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